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원 정답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게임은요 바로 아나 그리고 파라 바로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돼 자 여러분들 어쨌든 게임 한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설정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나의 체력이 20 그러니까 10%구요 그리고 파라의 투사체 5배 그리고 공격력은 5배 그러니까 한 방만쯤은 죽어요 우리 아나들은 숨어가지고 저 파라들 파라를 이렇게 날라댄게 저 한 마리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날라댄게 되는 거를 이렇게 재우면은 아나의 승리 자 파라는 아나를 모두 죽이면은 파라의 승리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는 아나의 자식이죠 네 그렇죠 그니까 이건 말 그대로 패 아 네 아무튼 자 오늘 한번 경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나의 수면 총은 무제한이구요 자 파라의 시프트는 어 무제한입니다 자 출동이야 자 여러분 첫번째 서종 노돌리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아나가 벌써부터 보이는데 죽고 싶은거죠 한 마리로 예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합니다 출동합니다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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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첫번째 희생적 bombard 자 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어 anta 뭐가 날라가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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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셋양 세명 죽었고 점심 어디야 오 brinc 으 좋았어 두명 남았어 어? 두명 남았어 여긴 흐어어어어 어? 한 명 남았구만 오 뭐야 안 돼!! 누구야? 누가 재운거야? 와 전장의 폭격님이 재웠네 아 다 죽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폭입은선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분님 출발해 주시죠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이요 총이 막 죽지는 않구요 사방에서 막 날라오고 있어요 사방에서 막 날라오고 있어요 사방에서 수변독이 날라 한 명 남았구요 그렇지 오 어디야 오 어디서만 오오오오오오오 새벽 ahora 새벽 now 오 한 명 남았다 하후라 뭐야 평탈을 쏴 감히 평탈을 맞췄어 얜 있어 아 이거 죽여도 되는곳입니까 실이 됐어 augaz 따비 그렇지! 자 여러분 이번 선수 우리 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 출동 야 어 어 어 오 realidade 오 나 봤어 나 봤어 그렇지 현이야 으아아아악!! 대박!! 내가 재웠지로아아아아암!! 야 1W뭐야? 그쪽이? 콜자물 선물 받으셨습니다. 여러분 이번에는! 우리~! 델룡~~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! 여러분들! 자 델룡님 준비 됐죠. 네 준비 됐습니다! 결론님 어딨어? 자 갑니다! 하나 둘 셋! 주둥현! 주둥현~? 흡! 흡! 뭐야! 죽었네 한 명 어디 보자 어 뭐야 hot 자 여러분 이번에 Claro 우리 저 닭댕이 주인님 위기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뇩기님 효정이다 이제 좀Ro analog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전장의 포유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의 포유님 출발해 주세요 대림에 걸맞는 바다다 전자의 폭격 어 맞는 말이네 어 폭격 과연 폭격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오! 오! 자 한 명 가구요 오! 오! 과연 대림에 걸맞는 바다다 전자의 폭격 어 맞는 말이네 어 폭격 과연 폭격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오! 오! 그렇지! 되었어! 오! 퍼퍼퍼퍼퍼 퍼기븐 뒤에서 날라오는 나 바반주 맞나?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김범수빈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빈님 자 준비됐으면은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범수빈 눈치채꺼 자 칠동이야 제발 아 아 아 아 3명 시작과 동시에 3명 아 4명 와 5명 줄였어 벌써 1명 남았어 1명 남았어 어 전자의 폭격 때 김범수빈 과연 아 마무리 아 너무 너무 입구에서 어 너무 너무 야빴다 우리가 너무 야빴 너무 야빴어요 아 시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마지막으로 알렛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렛님 준비됐으면은 출발해 주세요 출또 출또 출발해 주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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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짜레벨 И번 선수들 마지막으로 알렛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렛님 준비됐으면은 출발해 주세요 출또 출또 야 니가. 시카님. 바 harmony 예절 Pf 3분 이상으로 오늘의 25 aprs 자. 오늘 성공한 사람 김범 수빈과 모두죠 포기브 아 네. 김범 수빈一个ile 해봐서 공ASH 다음에 우리 좀 더면 미니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까. 그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